1. 정토로드 반갑습니다. 정토로드 길도자 보이시나요? 그리타나 학당 길도자 길도자를 이렇게 약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사인할 때 이거 많이 해드리는데 사인할 때 많이 해드리는데요. 홍의각당 이 과정을 정토로드라고 설명 드렸던 건데 한번 더 정리삼아 해드릴게요. 정토로드를 걸어야 된다. 인간의 길은 결국 정토로드다. 정토로드다. 그래서 육도 이 바깥세계가 육도의 세계면 육도윤회의 세계면 육도윤회의 세계는 한마디로 탐진치의 세계죠. 탐진치의 세계인데 육도 안에서 보면 선악 더 힘든 삼도 지옥, 축생, 악위 탐진치의 고뇌가 더 심해가지고 더 빡센 데가 삼악도라고 하죠. 지옥 고통이 이어지는 지옥 악위 늘 욕망의 갈증에 허덕인 그리고 축생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축생계가 있고 삼선도는 인간 수라 천상 이래가지고 인간 수라 천상 탐진치가 그래도 가벼운 쪽입니다. 인간계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아래보단 탐진치가 가볍다. 그런데 이 탐진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들어서면 뭘까요? 홍의각당에서 신사로드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신사로드 신사의 길에 들어섰다. 모든 성현들의 불보살들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결국 항상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보살은 길 위에 있는 존재다. 군자도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종교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만 똑같습니다.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길 위에 사는 존재들은 뭐가 다르냐. 탐진치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탐진치에서 빠져나왔다. 탐진치에서 근본적으로 못 벗어납니다.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중생계 현상계를 구성하는 요소니까 탐진치는 우리가 못 벗어나지만 탐진치의 기본값 외에 하나의 기본값을 더 써야 돼요. 그게 도의 세계입니다. 참나의 기본값 기본값이 두 개가 있죠. 참나의 기본값이 있고 에고의 기본값이 있는데 두 가지 기본값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즉 에고의 기본값을 늘 써왔잖아요. 탐진치로 참나의 기본값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신사로드 참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선 세계입니다. 참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건 참나를 체험했다. 참나 체험하고 신사로드에 들어선 잠깐이라도 참나 체험했단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참나 체험한 사람은 이 길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 길이에 길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영화 매트릭스도 또 다시 나오던데요. 매트릭스 지금 이 탐진치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듯이 탐진치의 현상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빠져나왔다는 것은 참나랑 접속했다는 거죠. 참나와 접속했다. 참나와 접속할 수 있는 신사부터는 정토로드를 걷는다고 봐도 되겠죠. 잠깐잠가시 다만 이 신사로드는 이 단절이 심하겠죠. 잠깐잠가 접속하고 튕기고 접속하고 튕기고 하겠지만 그래도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참나랑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이 정토로 들어섰다고 인정할 부분입니다. 들어섰으면 이제 눌러앉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들어서면 되죠. 그래서 죽은 뒤에 가는 정토를 얘기하는 저는 그런 정토정에는 반대하고 모든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비판적이고 살아서 바로 정토에 들어가서 지금 살아서 정토에 살아가는 육도가 이미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데 죽은 뒤에 따질 게 아니라 여기 이미 육도가 펼쳐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인간계에 속해 있고 여러분 인간계 육도 중에 인간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 인간계에서 탐진지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정토로 못 들어가는데 죽은 뒤에 들어간다는 걸 누가 보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힘내라고 죽기 전까지 힘내라고 하는 방편법들입니다 기존의 정토정 정토삼부경의 가르침들은 살아서 바로 정토에 입성하라 나무아미타부를 하건 화두를 하건 기도를 하건 몰라를 하건 즉 반조선 곧장 내려놓고 참나를 보건 일단 접속해야 된다 접속 가능해야 이 정토로드에 들어선 것 그래서 아홉 개의 로드 총 아홉 개의 로드 정토정에서 구품 정토관은 아홉 풍계를 논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아홉 개의 로드를 나눠봤습니다 살아서 바로 정토 입성해서 그 정토의 수준이 상중하로 나누면 한 아홉 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고 이 로드 이 길을 걷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 분들이죠 요즘 제가 강조한 참나 접속이 가능해야죠 참나 접속 진리인가 그리고 진리에게 진리에게 진리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참나라도요 참나라도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참나라도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 참나 각성이 안 됩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접속을 하려면 맡겨야 돼요 육군 내 생각감 정호감을 참나한테 맡겨야 참나에 접속이 돼요 접속도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참나 접속이 되려면 맡겨야 된다 맡겨야 접속이 된다 맡겼으면 참나와 하나 된 그 안목으로 그 안목으로 안 보이던 진리가 보인다 어? 내가 살던 세계가 매트릭스였네 라는 것처럼 탐진체를 빠져나와 보니까 내가 있던 세계가 탐진체의 세계였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세계였네 즉 애고의 세계였네 현상계였네 그럼 빠져나온 나는 어디있나요 참나의 세계 그쵸? 자성 정토의 세계 참나의 세계 여기 있었네 법신에 법신불의 세계에 있었네 법신의 세계에 내가 있네 지금 있었네가 아니라 있네 하고 두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리가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인가가 되냐 아공 아 내가 내가 평소에 알던 자아라는 거는 가짜나라는 건 아니에요 참나의 작용이니까 가짜라는 게 아니라 참나의 작용으로서 존재했던 그 애고라는 거는 일단 그 애고라는 놈은 탐진체 덩어리였구나 그런데 빠져나와 보니까 여전히 나는 똑같이 동일한 존재로 존재하는데 존재감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탐진체를 놓고 나와보니까 어 나는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뭐예요? 참나예요 참나도 여러분 그냥 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입니다 참나건 애고건 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애고니까 참나를 밖에서 찾는다 엉터리에요 참나도 나요 애고도 나다 근데 탐진체의 나를 벗고 보니까 진정한 나를 만난 거예요 그 참나 그게 참나 접속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보니까 인가가 뭐가 돼요? 애고는 탐진체였고 그거 벗고 나니까 탐진치가 없는 상라 가정에 영원하고 지복이고 순수한 나요 청정한 참나가 나의 본래 모습이었네 하고 자아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이게 아공 기존의 애고는 실체가 없었구나 참나의 참나의 작용이다까지는 아직 인가를 못해요 근데 실체가 없었고 참나가 진정한 나의 실체구나 정도는 알아요 아공에서 벗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경험한 세계라는 게 다 생각감정 오감으로 경험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세계가 매트릭스였단 말이에요 내가 살았던 세계가 생각감정 오감의 매트릭스였구나 그게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참나로 존재해 보니까 그게 결국 참나의 작용이더라 나까지 가면 그 매트릭스의 세계 맘법의 세계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까 본래 실체가 없고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게 법공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한번 깨달음이 오고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참나의 작용인 줄 한번 알게 돼요 그럼 구공 거기가 끝이냐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 하고 끝인가요 여기까지 깨달은 이 도인들은요 법공 도인들은요 확찰되어오자라고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뭔 답이 없냐 어떻게 경영할지 일체가 참나 작용이란 것만 알고 살아도 더 낫죠 중생보다 나은데 선악의 엄밀한 판정에 가면요 즉 선악을 내가 마음대로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기본이 뭐예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씨를 뿌리면 좋은 결과가 낫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결과가 낫는다 했는데 뭐가 선한 씨고 뭐가 나쁜 씨죠 선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카르마도 제대로 경영할 수가 없어요 업보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선한 업만 지으면 천상 간다 불교에서 이거 우습게 알아요 이거보다 어려운 게 견성하는 거다 더 어려운 게요 진짜 선악이 뭔지 알아서 선업 짓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견성보다 어려운 게 선업 짓는 거예요 왜냐 선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주적으로 진짜 이 우주법계가 뭘 선이라고 할까요 우주법계가 뭘 악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결과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고 그걸 모르면서 착한 일 하시오 뭐가 착한 일인데 제일 막연한 소리가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착한 업 짓는다면서 호구짓 하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엔 누구에게도 이득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녀요 상대방 가해자 만들고 나 피해자 만드는 짓을 하고 다녀요 그걸 착한 일 했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계속 꼬여요 왜 난 왜 그러지 선업을 지었는데 왜 꼬이지 연구를 해 봐야죠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다 아는가 그거 아는 게 구공입니다 일체가 참나작용이다 해서 더 들어가면요 우주가 참나로 인해서 펼쳐질 때 무엇을 선이라고 무엇을 악이라고 기준 삼고 있는가 이거 알아내는 게 구공이에요 이거 알아내야지 보살도래요 이걸 알아내야지 중생을 구제해 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게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매트릭스 3개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그런 매트릭스인 줄 알고 경영해 봐 그러면 다시 또 헤맵니다 요게 재미죠 그래서 이런 진리 접속 인감 아낌의 길이 총체적으로 정토 로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토 로드다 어렵다 선악 알기가 참 어렵다 누구나 아는 건 다 알 수 있죠 아예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꼬맹이도 알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런데 어려운 데 가면 성인도 어려운 게 있어요 쉬운 거는 애기들도 알고 여기서 성인이라는 거 진짜 도닦은 성인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른은 뭐 당연하고요 물론 이거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정토 로드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신사 로드 참나를 체험했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인간의 길이 핵심이 인간의 길 핵심이 14조에 있구나 14조에 있구나 선악도 몇 개 변수 꼬이면 여러분 판단 어려워져요 이제 경중 분석 해야 되고 우선순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입체적 분석도 가능해야 돼요 평면적 분석 말고 엄청 어려워집니다 선악 따지는 게 그래서 일단 참나 만나서 내 기본적 선악 내 기본적 선악 선악 그 뭐죠? 판단력을 가지고 14조가 참나 체험하고 라니까 14조가 확실히 이 길이 잘은 몰라도 맞는 것 같다 이 정도가 신사입니다 그래서 신사 로드에서 이제 여러분이 길을 떠나셔야죠 길을 걸어 나가셔야죠 그래서 신사 그 다음에 또 뭐죠? 학사 로드 신사 따고 신사 로드를 걷는 거예요 신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정토로드 중에 가장 아랫단계 신사 로드 학사가 되면 학사 로드 그쵸? 아니죠? 학사 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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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그 다음에 이제 탁 고비를 넘기면서 학사 로드 학사 로드까지만 하도요 자 참나 체험했고 참나 체험이 심화되다가 이제 학사 로드 정도 오면요 아공 복공 정도는 자기가 인가합니다 아공 복공 정도는 인가해요 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 이게 애고고 이게 참나고 그러고 보니까 애고가 모든 내가 경험하는 현상계의 주체인데 뭐 애고가 경험하는 게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인데 그 전체가 참나작용이었네 그 전체가 참나작용이었네 신비하죠 요게요 요거는 방구석에서 알 수 있어요 아공 복공은 방구석에서도 알아요 방구석도 참나작용이니까 구공은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육바라밀의 실험의 경험이 있어야만 확증할 수 있지만 아공 복공은요 지금 눈 뜨고 감고 숨 쉬고가 다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생각감정 오감 가지고 연구하면 누구나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리고 내가 뭐 처지가 열악해서 어디 돌아다닐 처지가 못되고 사람 못 만나고 코로나라 더 방구석에만 있어도요 아공 복공은 다 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숨 쉬면서 관찰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숨 쉬고 느끼는 거 모든 거 또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거 관찰하면 학사까지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학사 그 다음 단계가 양사 더 배양이 깊어지고요 수사 그렇죠 그러다가 자꾸 제가 한 단계 앞서 가려고 그래요 정사 어떠세요 정사까지 가면 이제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정사까지 가면 정사로드를 정사 입성하면 정사로드를 걷는 거죠 자 이 길에 입성하면 이제 수사가 되는 겁니다 양사 따면 양사로드 양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양사의 삶이 그대로 정토로드의 실증이란 말이에요 신사의 삶이 정토로드의 실증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사 문사 학사 이렇게 딱 걸으시는 걸음이 다 정토로드에요 어디 가서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토로드는 뭘로 걸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정토로드는요 어디서 그럼 그 길을 도대체 어디서 걷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서요 여러분 마음에서 육군 보고 아니 비설 신의 보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마음으로 생각 감정 일으키고 이게 육군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생각 감정 오감 이게 육군이라는 건데 육군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세계에 자 보세요 아공이라는 건 이 육군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고 에고의 세계고 참나의 세계가 따로 있더라 이게 아공 여기까지 아공 복공 그럼 이 일체 아니 비설 신의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참나의 작용으로 육군이 나타나더라 이거 둘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요 경영은요 이게 이 여섯 가지가 육바라밀로 육군을 경영해야 경영이 되더라 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더라 늘 선만 하려면 하늘의 순명에서 늘 선만 하려면 참나의 뜻대로 우주를 경영하려면 육바라밀을 해야 되더라 육바라밀로 육군을 경영하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에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이거 하나씩 걸어가는 거에요 신사로드는 참나 자리 점 하나 찍는 거에요 에고만 알고 살다가 육군만 알고 살다가 참나의 점 하나 찍는 게 신사인데 신사는 점이 나타났다 살았다 하죠 이 점이 안착돼서 이 점이 그래도 점 체험이 참나 자리죠 참나 자리 이 점 중심점 자리 체험이 익숙해져 가지고 아공 벗궁 돌아가는 것까지 알아지면 학사고 그게 심화되면 양사 수사하다가 정사가 되면 이 점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딱 찍혀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늘 찍혀있으니까 아공 벗궁도 늘 이해되죠 그리고 정사는 육바라밀 공부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정사로드입니다 육바라밀 공부 열심히 해요 이제 영성계 석사쯤 돼요 정사가 영성계 박사 자리가 있어요 대사 육바라밀에 있어서 박사 논문을 써요 이 일체가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나와가지고 우주를 경영하고 육바라밀에 어긋나면 악이고 육바라에 맞으면 선이더라 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 그 그 어제 어디 어제 또 이제 이 서울에서 여기저기 정토로도 좀 다녀봤는데 어디죠 저기 어디 거기 물 수증기 뿜어져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한강 달리다 보면 수증기가요 위치게 뿜어져 나와요 안 멈춰요 탐진치가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건물에서 막 수증기 뿜어내는 건물 있죠 탐진치가 안 멈추고 계속 올라오는 거 보고 있으면요 어제 보는데 탐진치가 저렇게 올라온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다가 탐진치만 올라오면요 중생이고요 육바라밀이 그렇게 올라와야 돼 육바라밀이 끝없이 솟구쳐 나옵니다 끝없이 강하건 약하건 끝없이 솟구쳐 나오는 게 그게 발보리심이라고 해서 양심이 끝없이 솟구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대사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솟구쳐 나오는 경치 정사는 그런 건 아니고 아공곡곡이 짱짱하죠 참나자리를 은근히 느끼고 아공곡곡을 탄탄히 알고 있으니까 계속 아공곡곡이 진리를 인가하는 수준의 그 육바라밀이 아닌 건 아니죠 육바라밀의 마음이 나오긴 하는데 균형 잡히진 않아요 균형 잡힌 육바라밀이 마음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기본값이 육바라밀이 삶의 기본값이 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대사입니다 육바라밀이 기본값이 돼야지 대사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신사도 육바라밀을 이해할 수 있죠 정사가 되면요 아공곡곡은 기본으로 참나가 늘 자리잡아 있으니까 아공곡곡은 기본으로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현상계에서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요 정사는 아공곡곡곡의 관점을 모든 현상계에 부딪혀보지 인간관계에 부딪혀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공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공식이 있다 인과 부딪혀보면서 인과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참나 자리에서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참나 자리에 뿌리를 두고 육바람 육군의 세계에 나와서 계속 육군이 내가 경험한 육군들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본질을 알고 현상계가 그대로 매트릭스고 이게 내 참나 알아차리는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현상계를 경영하는 경영의 어떤 룰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불변의 룰이 있다 그게 뭐냐 육바람이 그게 유교에서 이니에이지라고 하는 게 딱 그겁니다 조선 선비를 또 다 그거 알아냈어요 물론 공부 잘하신 분들이 소시오패스 선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부 잘한 선비들은 똑같이 알아냅니다 공부 잘한 보살들은 똑같이 알아냅니다 어차피 공부 못한 승려들도 못 알아냅니다 선비도 마찬 공부 안한 선비는 못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낸 양반들이 태사 이 태사가 유교로 가면 유교에서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가 태사 단계예요 유교에서 군자는 내 본성에 이니에이지가 박혀가지고 이니에이지에서 온 우주가 경영된다는 걸 아는 거고요 불교는 발보리심이 돼서 온 우주 경영하는 원리가 육바람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사가 불교로 치면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정사는 일지보살 이상이고 태사는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홍의각당에서 정사는 다 일지 이상이고 태사는 일지 이상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이건 하늘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를 기준으로 정사 태사를 줍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자명하겠죠 사바 세계에서 하는 일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하늘에서 받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태사 로드를 쭉 걸으시면서 또 관문 하나를 넘어가면 뭐가 돼요? 성인 성자 성사 여긴 칠지보살 이상을 제가 상정하고 말한 겁니다 성인의 경지를 그냥 성사라고 했어요 성스러운 선비 마지막 최종점으로 십지보살의 경지 우리 우주의 리더 이 자리를 우리 조상들이 환웅 부를 때 신인종자 썼거든요 상고 신인종자입니다 사람인의 마루종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우리 동양에서 인왕씨라고 사람 중에 제일 경영자 꼭대기 경영자 황극이라고 인왕씨 한 종사 천왕씨 지왕씨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왕씨 지왕씨는 천왕씨는 우리 우주 경영하는 하나님 자리를 말하고요 지왕씨는 우주에 있는 별들을 경영하는 황극의 입장을 말하는 거고 인왕씨는 또 사람을 경영하는 하나님 자리가 있고요 인왕씨도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를 말하는 그 인왕씨 그 의미로 사람 중에 꼭대기 종사해서 여기는 십지보살 불교에서 말하는 십지보살 화음경에 보면 십지보살은 삼객왕이라고 나오죠 저기 힌두교에서 말하는 시바 이런 경지가 십지보살 경지 꼭대기 너무 거기도요 시바도 너무 그 뭐죠 에고화 돼서 인도에서 그걸 즐겨요 십지보살이 저기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인데 제우스도 너무 에고화 돼 있잖아요 탐진치화 돼서 이 에고한테 인간들한테 수용돼서 그냥 그 이야깃거리로 전락했는데 그냥 그런 의미의 시바가 아니라 진짜 우주 하나님 시바 이렇게 저기 원불교분들 혹시 계시면 원불교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원불교분들은 원불교 그 레벨도요 잘해놨어요 거기 소태산 선생님께서 신사 문사 이런 데가 원불교로 치면 보통급 보통급 학사 이상이 거기 특심급이라고 하는 거기 원불교분들이 정확히 주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또 이게 남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태산 선생님 계실 때는 엄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누가 이렇게 레벨 체크를 정확히 할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사는 보통 원래 그 경전상에는 특심급이라고 하는게 특별히 더 이렇게 확신하신 경지 학사종도 됩니다 그러면 법과 마가 14조로 치면 14조를 지킬 거냐 어길 거냐가 서로 싸우는데 14조를 지키는 쪽이 반 이상 51% 이상이다 하면 양사 수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강항마의 법이 이제 말을 제압했던 14조 실천하는 거는 할만하다 하면 정사입니다 법강항마의가 정사고 출바위 이제 범부지반은 벗어났다 이제 여래지반 사람이다 이게 대사입니다 일지보사 출바위 그래서 원불교도 출바위에서 대원정각을 얻어요 그 대원정각이 뭐냐 일체가 육바라밀이 우주의 근본올리드라 하는게 대원정각이에요 근본적으로 거기 원불교식으로는 뭐 천지팔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거기가 대사고 여래위가 성사입니다 여래위가 성사고 여래위 칠지이상이 여래위라고 화엄경에도 정식으로는 팔찌부터 여래로 칩니다 그러니까 칠지이상은 사실 여래위거든요 칠지부터는 실력은 같아요 그런데 미세한 노력이 필요하면 칠지 노력 안해도 되면 팔찌 이러는데 팔찌가 여래소리 들으면 칠지도 여래소리 들을 수 있죠 칠지부터 여래위 보면 되는데 종사는 칠지이상의 여래들 중에 맨 꼭대기 여래 십지보사를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불교 법위등급을 소개해드린 건 지금 원불교 법위등급이 우리랑 똑같다는 건 아니고 경전상의 법위등급은 우리랑 그대로 통한다 그래서 보편적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우주에 이 길이 있습니다 정토로드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들으시다가 참나 체험하신 분들은 이미 신사로드 들어오신 거예요 참나 체험하시고 14조로 14조를 믿고 따르겠다 서원하신 분들 이것까지 하신 분들 14조 안에 양심 성찰도 들어있죠 양심적으로 살아가겠다 양심 구현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참나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양심 분석하는 법도 이해하신 거죠 14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4조라고만 할게요 14조와 참나각성이면 여러분 신사로드 들어오신 겁니다 공식 신사인가를 안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온라인 과정이든 여기 학당의 과정에 들어오시면 자격 배지라도 드릴게요 배지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한 관문 통과했구나 하는 기념으로 에고도 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좀 받아야 에고가 신나사죠 별거 아닌 것 그래서 신사로도 안 들어오면 여기 정토로도 입성이 안 된 건가요 난 참나 접속 되는데 참나 접속되고 14조 소원하신 거면 정토로도 들어서신 거예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근데 이제 공식 인증을 못 받은 거죠 공인을 못 받은 거지 공인 받으시려면 온라인 과정 들어오셔서 신사 배지라도 하나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임명 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배지나 임명이 아니라 임명장이 아니라 지금 정토에 접속하셨냐죠 지금 정토 접속하신 분들은 그런 게 중요치 않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아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즈의 마법사 거기 황금길을 좋아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황금길을 좋아하는 게 제가 목적지까지 이어진 길이 황금길이라면 황금길에만 들어서도 목적지에는 도달한 거랑 똑같답니다 이런 얘기 드렸죠 심장에서 피가 나가서 온몸에 혈관에 도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혈관에 침투해 들어갔다면 심장에 들어간 거죠 즉 이 정토로드에 침투해 들어오셨다면 정토로드를 침투해서 들어오셨다면 저기 말초 혈관이라도 뚫고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장에 도달하신 거다 신사만 되셔도 이미 십지보살의 어린 시절이다 어떠세요? 이런 각오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당부 얘기고 정토로드는 몇 번 또 톡톡 때 말씀 드렸지만 오늘 같이 특강 시간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어요 공부하셨는데 꼭 참고하시길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정토로드를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드셔야 돼요 나데로의 정토로드 이 9개의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택해서 걷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고속도로 내놓은 격인데 저는 여기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톨게이트죠 여기서는 이제 신사부터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볼게요 이 정토로드의 톨게이트는 여기서부터 들어섰다고 볼게요 그래서 휴게소들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휴게소 하나 지날 때마다 관문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십지보살은 따놓은 당상이야 신사만 돼도 여러분 십지보살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재미있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